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신 말씀들 누구도 보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워낙한 마음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시며 누구도 보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보인 못해 누구도 보인 못해 내 곁에 계시